어? 이 손 가지고 왔네? 어어? 아! 어우 야 신인데 꼭 그렇게 징그럽게 변해야돼? 여기가 진짜 저세상이야? 해가 어디야? 허? 방금 또한명 죽었어요 주님 또한명 갑니다 제가 제일 먼저 갈게요 약간 갓 오브 워 느낌 난다 그죠? 갓 오브 워에도 니플헤임 가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아 니플헤임이 아니라 헬하임이구나 여기가 그래 지옥 그야말로 죽은자들이 가는 세계 어? 뭐야? 어? 방금 봤어요? 갑자기 문에 빨려 들어왔어요 죽은자의 영역에서 도망치세요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는게 의미가 있나? 지옥에서도 세이브하는 갓 유물템 점프 점프 내 생각엔 이 위에 가면은 돌이 있을 것 같애 어 이제 신의 비전도 안켜져요 시켜져요 응 돌없어 와아 그정도 높이에서 점프했다고 피다냐? 뭐한데? 형 뭘까? 흠 그러게요 죽어서도 다리는 연약하네 오원 으음 정오나 뭐야? 저거 그 거미잖아 내 팔 찢어졌.. 찢어트렸던 저기로 가야되나? 아님 저기에서 도망친건가 우리가 지금? 거미가 있는 곳으로 가야돼? 어떠해? 양갈래길이야 덜레라 길이 서로 통에 있나 뭐지? 여기로 한 번 가볼게요 확실히 봐야지 그지? 원래 자리로 돌아왔지? 똑같네 아니 왜 굳이 길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우리 제작진은 나같은 사람들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그러나? 거미들이 근데 나 눈치 채도 딱히 와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근데 으으 헤엑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애 쟤 지나갑니다 쟤네 저기서 뭐해요? 뭔가 다른 영혼을 유린하고 있는데? 뭔 소리? 뭔 소리? 지금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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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소리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핫! 아우 쟤는 어디야? 저장하고 얘네들한테 부딪혀보자 아마 반응이 없네요 다리가 끊어져 있으니 여기로 밖에 갈 수가 없겠지 촉수다 미끈미끈 이게 찰싹하고 한번 때려보고 싶다 음? 뿌리가 여기 있네?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간단히?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의 영역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신의 시야가 없어서 이멘토리 인멘토리 아무것도 없네 네 내 손으로 해 봤자 먹힐 리가 없겠지 보안이.. 보안이 등록되어 있던 손은 뽑혀버렸는데 뭔 소리야 이거? 거미 소리 나는데? 어디서 온 거? 그쪽은 사라지.. 눈에 한참이.. 그쪽은 부산에서 온다.. 눈에 한참이.. 처음으로 눈에 한참이.. 눈에 한참이.. 눈에 한참이.. 눈에 한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이렇게 힘들 수가... 뭐야 이거 문 왜 있는 거야? 8등급 배터리를 왜 먹어? 의미 진짜 1도 없는 거. 뭐지? 배터리가 여기 왜 있어? 여기 또 있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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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크게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저 버튼에 대한 설명이 안 써 있었거든. 오류로 인해서? 뭐야? 뭐야 나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도착할 때까지 800m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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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는데? 잠시만요? 여기?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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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로 오고 계신 것 같은데 거의?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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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좀 그래 잘가 저 친구랑 놀다보니 어느새 도착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네 다 도착했는데 이제 어떡해 버튼 다시 눌러? 아 명마리야 저기야 열렸다 탄력 뭐야 이 진동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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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루트가 얘의 목소리를 빼앗아간 거구나 이 음성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심하게 낚였던 것 같아 니가 실존하는 인물이었으니까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Hills would have had liked booing the attractive face that Loki was so very fond of. The Mask would not only make sure that if the shape-shifting god would ever escape him imprisonment, he could be recognized It would also start interfering with the shape-shifting itself. It would have caused the Link to lose control of his form... To-to stop it from purposefully taking any specific shape or form... ...effectively ending his days of deception. 아, 난민분들 어서오세요 느느느느느 그니까 방금 음성기록에 녹음된 여자는 죽었고 그걸 그루트가 이용해서 자기가 봉인에서부터 풀어날려고 날 낚은거야 이, 이 장소를 다시 왔네? 근데 여기, 아, 여길 안 열었네 손을 뺏기기 전에 여길 열었어야 됐는데 여기 100% 돌 있었다 근데 아직도 8개나 남았는데 여기에 그래봤자 하나밖에 안 있었을거 아뇨 탈 뽑힌 곳? 어 맞네 그러고보니까 어, 어, 그, 그게 어딨지? 2층이었다 그래, 2층 내 팔 이거 내 시체 내 모가지! 내 팔 내 팔이 원래대로 있, 아아 나 지금 온몸이 멀쩡한 상태로 부활했지 참 아, 우리 멍뭉임 어떡해 나 지키려다 죽었어 아, 근데, 이 팔이 일단 작동하긴 하잖아? 그죠? 그니까, 저, 문을 열 수 있을거예요 열어보자 뭐가 있을까? 아니 야, 이 빙시야! 아니, 이거 어따 쓸라고? 자, 장난해? 박사한테 야, 내 팔 자르고 이 팔 꽂아줘 이렇게 하려나? 궁금하네. 애초에 내가 지금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라 내가, 내가 산 사람인지 영혼만 있는건지 지금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뿌리를 통해 나왔으니 살았다고 칠 수 있다고? 음... 그럼 현실세계에서 죽고 계속 그 사후세계에서 빠져나가면 무한복제가 가능하단 얘긴가? 여기 왜 이래요? 오, 왓떼하... 박...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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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으야아아아아아악! 키미뱅씨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요 최대한 화면 안 흔들고 있을게 헬릭의 사무실 건너편 방에서 소울스톤을 얻으세요 여기? 여기? 아, 이거! 박사에게 돌아가세요 그러게, 어케 살아있노 어케 살아있노, 너! 헬릭! 야야, 고개 흔들지마 모자이크 처리하기 힘들어 뭐야? 뭐야? 소울스톤이 반응했어, 지금? 어? 진짜 영혼이 갇혔네, 여기? 대박! 이게? have to try to undo this i'm sorry that i have to ask this from you, but we have to enhance you again we have to get the yonder next to my body 내 몸 옆에 있는 거기에 눈이 있어 아아 얘 얼굴에서 눈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Unforgiving에서도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아 근데 눈을 직접 빼지는 않고 여기에 떨어져있네 그 어떤 것을 가로질러 방으로 가라고? 수술용도로? 아 그거 어디있는지 알아 잠깐만 나 또 개조해? 그럼 나 또 생팔을 또 떼는거야? 여기 아닌데? 나 지금 어디가고 있니? 아 그루트가 여자 목소리를 가져갔어요 여자 목소리 얘도 애인의 목소리인줄 알고 이제 계속 열심히 연구하고 막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알고보니까 그루트인거지 여기있다 아니 눈도 뽑고 팔도 잘라? 이게 무슨.. 이번엔 얘가 말을 못하네 으! 아니 마취에 안해? 그.. 그리고 얘는 하라는 대로 그걸 또 하네? 여자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애악 아아악 오.. 신의 비전이.. 아니야 팔.. 아니 미쳤어 아 이 여자는 무슨 대의명분이 있다고 이렇게 쌩 쌩으로 수술을 받아 목소리 침착한거 보소 방금 수술 끝난 사람 맞아? 그니까 그니까 그루트가 로키인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벤져스의 반전 요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애칭했던 그 나무인간 같이 생겼던 애가 로키래요 돌 없냐 돌 돌 없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을래요 이것은 미쳤다 이것은 믿음 이것은 믿음 이것은 믿음 열쇠가 앱실론을 열어줍니다 문이 아예 열려있네 문이 아예 열려있네 문이 아예 열려있네 이것은 믿음 아니요 열었어요 열었어요 오디오로그 하나 있었어요 오디오로그 틀어볼까? 아니야, 이거다 new creature has emerged called keepers of hellheim that has been feeding on the souls of the dead for hundreds of years this is what happens when we die would become food 와, 배터리 여기 짱 많이 썼네 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럼 거미들 또 나오겠네? 이번에 잡아볼까? 배터리 17개 밖에 없어 배터리 17개 어? 아까 위로 올라간거 아니었어? 왜 다시 위로 올라가? 안녕 호잇 설마 어그로 풀렸니? 내가 안보여? 이게 벽판정인가봐요 그래서 안보이나봐 아 다시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거 맞네 그냥, 그냥 도착 지점까지 몇 미터 남았다 아 라 라 오, what the hell? 쟤 어디서 나왔누? 아우 아까보다 애들 훨씬 많아진거 같은데? 50미터 남았다 30 20 10 10 땡 reveal 이제 열기가 열리겠지 애기 왜 위로 올라와 넌 올라오다 말아 와! 저 색 저 색은 검은색? 8단계 인식 안되죠 들어가보고 싶다 5단계 나중에 언젠간 다 되겠지 음 여기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발판이 있었던거구나 근데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지? 점프가 될까? 점프 ere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되네 아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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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어어어 움직이는거 아니지 아 헤라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아하 옘병 앵 이걸 쏴서 저 N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다가 맞추면 되나보지? 겨울 잠시 잘자요 뭐라고? 뭘로 충전할 수 있다고? 이거! 대박 야 지옥에도 충전소가 있다? 아 개쩌네 지옥 여기서 살까? 여기도 나쁘지 않은 삶인 것 같애 시설도 좋고 말이야 시설 좋다는 말 취소 계단 다 무너져있네 으악 우리 오라이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 내가 너 한 마리는 잡아보자. 으악! 때렸는데? 왜 바로 안 사라져? 어쨌든 한방인거는 밝혀졌네요. 좀 늦게 죽기는 하는데. 어 안죽는줄 알고 깜짝 놀랬다. 왜 오딘? 정확히 아는때문에 있는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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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머린 torment에 있는때문에 있는때문입니다. 머린 invisible 머린aded 되는 곳, 세 곳. 여기부터 가보지 뭐. 아, 이렇게 길이 다.. 이 중으로 가보았다. 지구 배세가 나만큼 이건 무슨 일인지 알겠지? 아멘. 이 중에서 연기 전자를 잘 다끽기 바랍니다. 여긴 허탕인가? 아무것도 없는데? 설마 이거 밟고 위로 올라가라는 건가? 밟아지지도 않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닌 것 같애 일단 올라가서 다시 충전하고 야 이제 충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왼쪽으로 가봅시다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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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번째 계단 아 얘네를 다 잡아야 되는 거야? 얘네가 수호자였어? 얘네가 무슨 수호자야 그냥 거미딱지지 아 길 진짜 개꼬아 났네 하아 씨 와아 진짜 길 짱많아 뭐야 여기 야! 다 모을 수 있다 여기에 돌이 몰려있어 헬하임에 돌이 몰려있다구 오 오! 1타 쌍피 아 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어 지금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어 지금 이 마이 대체 아 씨 놀래라구 안녕하세요 와아 ㅇㅇ이 ㅇㅇ이 ㅇㅇㅇㅇ이 ㅇㅇ이 ㅇㅇㅇㅇ이 ㅇㅇ이 ㅇㅇ이 아니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안돼 나 나 이대로는 안돼 여기가 진행루트인 것 같고 그대로 돌아갈게요 안돼 안돼 너무 깊이 들어왔어 저기가 진행루트라면 여기도 금방 닫힐거야 미안해요 네 조용히 문으로 다시 가라고? 주변에 더 있을 수 있다고? 주변에 더 있으면 잡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욕망창고시 잘 들어가요 설마 서로 이어지나? 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길이 서로 이어지네 여기를 다 주도 면밀하게 찾아볼 수 밖에 없는게 이 넓은 맵에 돌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파밍 끝났어 다 둘러봤어요 나갑시다 너무 어둠 속이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죠? 다 봤어 나만 믿어 나 다 봤다는 확신을 가지고 딱 출구로 바로 나왔잖아 난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난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난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고? 아 왜 또 양갈래길이야 양갈래길 참 좋아해 왼쪽부터 서로 같은 대칭길인가? 아니 제작진들 대칭길 진짜 짱좋아해 구조..구조 똑같은데 아우네더리 괜히 한바퀴 둘러보게끔 만들어 시설이 너무 커가지고 짱나게 또 올라가야 되잖아 아우 오공선익씨 어서와요 완전 오래간만인거 같네 내려옵시다 연장방송권 썼어요 시청자분들이 기다려봐 주변에 돌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니까 정말 정확하게 발견했잖아 저쪽 반대편에도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어 엄난들 가자 콧구멍에다 손집어넣기 알아네 알아네 단신이라고 내가? 인간세계로 돌아가세요 로키를 무찌르세요 오우 뭔가 내용이 막장이 되어가고 있군 오와 헉 반신이 돼서 이거 흡수가 가능하네 그 와중에 배터리로 충전 채우.. 채울 수 있는 건 무엇 넌 뭐야 다 사라졌어 안되는데 오 뭐야 다 사라졌어 아 이거 폴차징해서 때려야되는건가? 잉? 전력 나갔나? 아닌데 어? 왜 아깐 안되다가 지금은 돼? 됐..됐다 일로와 전력 아까 분명히 똑같이 했는데 몰라 됐으니까 됐지 인간세계를 어떻게 돌아가지 근데? 봤던 길 그대로 돌아가면 되나? 아이고 된다리 난 반신이지만 다리는 허약하지 아기 어 저래? 야야야야야야야 일로와 이 자식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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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력이 되어라 그리고 원래 다섯 칸을 먹었었는데 이제 세 칸씩 먹어요 여기 이제 더이상 돌은 없겠죠? 다신 못올듯 한데 저도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 두 대 때려야되네 두 대 때려야되네 아니 뭐 씨 티가 나게 돼 참았던가 써도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 아 아 뒤에 있는 전력까지 내가 없애버렸다 우상 찍는다 개꿀잼 아 어 다 죽어버렸네 아야 이 자식이 신을 때리고 죽네 주인공이 헬의 일부 아닐까요? 헬 헬의 주인? 그니까 얘가 딸이라는건가? 신의 딸? 딸을 살리려고 만든거? 어 딸을 살리려고 만든거? 어 나 가면 벗기고 영혼이 남아있을 때 흡수할 수 있어 어 일단 세이브하고 흡수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진짜 막바지인데? 다 모을 수 있을줄 알았는데 아직 다섯개나 못찾았고 보안등급 두개 못 열었고 배터리도 두개 못찾았어요 이렇게 꼼꼼히 다녔는데? 잠깐만 인간세계를 어떻게 돌아 아 저쪽이지 저쪽 잘못 왔다 내가 딸의 몸으로 만들어진 대체품인데 내가 이제 로키를 죽이러 가는거야 로키 로키 당신의 딸이 돌아왔소 어디서 가도부어냄새나지 않아요? 좀 올라갑시다 좀 올라갑시다 으어어어어어 로키 아까 못열렸던 곳이 바로 여기로군 돌! 제발 제발 네개만 더 모으자 나 너 뭐야 어 돌! 그래 애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대로 여길 둘러본적이 없었는데 으으으으응 음? 이런 곳에 하나쯤은 숨어 있을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지? 여기 없냐? 충전하는데? 우선 뭐 잡지 말고 그냥 와 다니지 뭐 어? 거미들 안나오나봐. 오..이거지? Family. I had Sarah and Alice. They were more important to me than anything. Henrik, who is Alice? Alice was our daughter. She fell ill and not even Boer Corp could help her. The guilt drove me and Sarah further, beyond the sight of humans, to find a cure for her. That's when we found the Absalom, a voice and the machine. Loki. A내가 아니라 딸이었네. Alice was not a daughter. Her daughter's face. Her daughter was triggered by the emergency protocol, and the entrance shaft. What happened, dear family? Sarah... Was the died in the initial chaos. I probably knew it at the time. Sarah's face. Sarah's face. Oh, 그러면은 아까 그 박사 옆에서 목소리만 들렸던 그거는 Sarah 목소린가? 로키가 흉내낸 게 Sarah예요. 아, 오케오케 이게, 내가 순간적으로 혼동했네? 그니까 나무가 딸이라는 거죠? 아니요, 그 나무가 딱 아내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 박사, 지금 들리고 있는 목소리 이 남자있죠? 걔를 조종해가지고 자기의 봉인이 해제되게끔 유도한거예요 속인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로키고 아니 근데, 그러면 좀 이해가 안되는게 맨 처음에 만났던 수술기계는 누구야? 걔가 나를 창조했다며 걔도 로키야? 로, 로키가 날 만들었다 못내 아니, 이건 결말 봐도 100% 이해 안돼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좀 놓치고 있어 에에? 로키가 마중 나왔네? 찬송 어어어 어어어어어 오, 쪘다 오, 도망가네? 와, 보스전 그리 딸의 힘이라고 하는거 맞네 내가 딸의 모조품이 맞네요 어디갔어? 아 그럼 그 로봇도 로키가 맞네 그니까 정확히는 로봇이 말을 한게 아니었어 로봇이 말을 한게 아니고 그냥 로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었던건데 그 로봇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던거지 로봇은 그냥 수술기기였을 뿐이고 킴씨 어서와요 헬로 아이씨 아이 놀래라 아이 씨 나도 이제 반신인데 신의 비전 굳이 이렇게 전력 소모하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 어딘가 있을 터인데 저의 아저씨와 아저씨가 죽었다고 합니다. 저의 아저씨와 아저씨가 죽은 것 같다. 돈! 그래! 두 개 남았어! 제발! 얼마 안남았어 그런가 저기 아직도 안가본거 같은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씨 솔직히 반신이면 나도 전기의 힘 마음껏 다루고 그래가지고 이런거 충전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귀찮게 잠시만요 여기 떨어지면 오 마이 갓 아 어 늘려라 좀 그러지마요 뭐야 쏘여서? 아 아 좀 뒤로 물러나지 그걸 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헤라임 도왔어? 어 이 손 가지고 왔네 어어 아 어우 야 신인데 꼭 그렇게 징그럽게 변해야돼? 뱀 뱀이야 저거? 아니 눈앞에 있는데 저거를 어? 왜 안맞아 눈앞에 있었는데 저거를 못찾아? 영혼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흥 아야 아니 눈, 눈 맞추라며 으아 으아아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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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아 옥희 옥히이이이이 확대해서 찔르래요 요렇게 해서 아, 이러면 훨씬 쉽지 아우! 와... 아픈데? 아! 아니, 바이디에 소마도 소용이 없어 아, 오키, 차징어택, 차징어택 아! 아, 설마 또? 뭐야? 방금 머그가 날 때렸 아, 씨 어, 이제 눈을 감고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오케잉 아니 왜 하필 혀의 모습으로 변해계세요 로켓이 잘생긴 그루트같은 몸 놔두시고 오씨 아따 아니 군뱅이 군뱅이가 아니라 곱등이? 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얘 뭐야 이거 얘 이름을 모르겠어 거머리 그래 이 거머리들은 자꾸 어디서 생겨나는거야 아이씨 흡수하고 있는데 때리는게 어디서요 아이씨 흡수하고 있는데 때리는게 어디서요 이리와 이제 슬슬 끝내자 이빨라 죽빵들어간다 이빨라 죽빵들어간다 그가 정말 멀티가 멀티가 지금 바로 내 father을 죽였다! 죽은거야! 죽은거! 죽은거! 말씀해, 말씀해, 그 Nine Worlds are collapsing as we speak. If I am dead, 그럼 there will be nothing to control it. No gods, no kings. Only dying mortal races. 그들은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카여. 그런데, I... 내가 더욱더 으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새로운 세상 우리의 아버지와 아이들 로키는 악략 저는 이 모든 세상을 믿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죽여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는 이 모든 것입니다. If you take my hand, then we will only share this world until the end of time. And I will never haunt you again. The world will never be gone. 와, 잠깐만, 진짜 선택! 어어어어!!! 어떡하지? 근데 로키는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걔 구라쟁이 아니야? 능력도 구라쟁이잖아. 다른 애들로 막 변신하고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돌이 부족해. 기분이 나쁘니까 죽입시다. 짜증나니. 우리에 тогдаret Pakistani Government가 같이 놀아used. 그들은 får 진짜 죽였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destroy him! 다가가 고소한온을 ourselves! 다가가 고소한온을 죽거야. Wasn't brawn about the chaos this will bring to the world. what will happen now? you know, Loki wasn't brawn about the chaos this will bring to the world. 나라의 하나는 그가 될 수 없을 뿐입니다. 로ki의 선택은 로ki의 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세계는 이의 세계가 제의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결혼은 저의 삶을 빌고 싶습니다. 저는 이의 삶을 빌고 싶습니다. 매dgard? 나는 매dgard가 아니지 않습니다. 이의 일은 일을 하십시오. 이 변화는 없지만, 인물이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자는 게, 당신이 뭘 할 수 있을까? 혈하인, 당신은 잘 아는 것입니다. 오 대박! 내가 정문을 열었어. 아마, 잠시 후에,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아, 진짜. 결국에는 수집.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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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두개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아 야 그럼 보안 등급도 다 못열었어 와 나 보안 등급은 진짜 충격적인 게 스토리 맞춰서 가다보면은 8... 8단계까지 다 열릴줄 알았거든 안녕? 어 근데 그게 아니네 7, 8단계는 찾아야 되네 어, 스킵이 가능하네요.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엔 로키가 최후의 신이 되었었었네요. 어? 헬로하임 다시 돌아가자. 뭐야? 후속작 예고야? 신난이도 예술 컨셉. 잠금 해제 가능 물품? 오. 이게 주인공의 모습이로군 처음보네요. 이게 탑이고, 아니, 석상이고. 얘가 반신 반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모습이? 개쩌네, 완전 헷간지네. 헬하임. 내 손. 으, 징그러워.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징그러웠습니다. 이게 다예요. 용맹한 전사와 신난이도로 클리어했을 때 열리는 게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헬로하수 있는 거 같아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저기 진짜 잘하려고요. 오케이. 다른 헨딩 보러 갑시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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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вотя is my daughter 이번엔 좀 끝까지 들어 봅시다 이 녀석의 거짓부렁을 그 와중에 저거 지나가는 사람 뭐야? 어어 지나갑니다 난 이 시간 끝까지 모르고 I'm never a orange organ The world can become a magnificent one Hell it only if we work together What are you doing? Destroy him! Think of all the suffering that you can stop through my power You wit the people of the nine realms, take my hand 이거 시간 오래 끌면은 죽는 거 아니야? 얘가 갑자기 나 덮쳐가지고 대화 다 끝났냐? 그래 손 잡아줄게 내가 형이 응? 목소리가 사라졌다 오오 열린 엔딩이네 제가 거짓말을 했는지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는 안 알려주고 딱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뭐가 더 좋은 엔딩인지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그 정말 아쉬운 게 히든요소를 다 못 찾은 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또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시 이거를 시작하기에는 히든 찾으려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으니 다른 요소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직접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가 조금 난해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어느 정도 전달이 잘 된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정리가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스토리도 괜찮았고 퍼즐요소 액션씬 공포요소 다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나쁘지 않은 일 앱슬로브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새로운 게임 플러스는 뭘까요 모든 오디오로그 수집품 및 에이트리움 업그레이드를 찾으시겠어요? 새로운 게임 플러스를 사용하면 야른 그레이프를 구입하는 즉시 수집된 에이트리움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유지할 수 있음 야잇! 애초에 다 모으는 게 불가능했네! 기존 스펙으로 게임을 새 게임을 시작하면 당연히 이때까지 우리가 지나쳤던 다른 것들을 수집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합니다 우린 그것도 모르고 똥꼬 쇼했네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루크즉님 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